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독 회복 방법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교회 건물 재건을 돕는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함께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경찰 보금화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 보금화협의회 대표회장 최서구 목사를 만나서 경찰 선교회 현실과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cts뉴스입니다. 술과 마약, 도박뿐만 아니라 성의나 종교 등 각종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만큼 심각한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했는데요. 김인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독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파이오니아 21연구소와 넥스트세대 미니스트리 주체로 열린 교회 중독 사역 세미나에서는 중독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라파치유 공동체 대표 윤성모 목사는 중독에서의 회복 사역은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훈련이며 이러한 훈련은 고백과 나눔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면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 감당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고 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교회 안에서 제공이 된다면 교회가 중독의 최전선에 설 수도 있고 또 중독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종교 중독에 대한 심각성도 발표됐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종교 중독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황홀감과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며 바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종교 중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종교 중독 해결을 위해 교회가 정신적, 영적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 고통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그런 종교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김영환 대표는 다음 세대 목회의 키워드는 중독이라며 교회에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1대1 중독 치료 상담과 함께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또 노동이라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1대1로 코칭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어떤 중독에 빠질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주의를 주고 케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파이오니아 21연구소와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는 오는 3월 부산에서 2차 중독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중독 관련 영화와 책을 제작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에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난에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재난 때문에 파손된 교회를 돕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0월 발생한 태풍 콩레이 전국 5만 5,728가구의 정전 피해와 470여 명의 이재민, 주택 1,326동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구제일교회도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교회 중에 하나 수리 견적만 해도 5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봉고차가 침수되고 의자가 물에 떠다닐 만큼 심각한 피해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긴급구호단 부단장이었던 서일권 장로는 부족한 교단 지원금에도 교회 구호를 향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관리하던 건축 현장을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150m 거리를 날아가서 주차장에 차를 3대 정도를 파손시킬 정도의 큰 무게였는데 첫째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강구제일교회는 제가 복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으로 옮기고자 강구제일교회의 리모델링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 서장로. 덕분에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장로는 이 밖에도 화재로 전소됐던 합산교회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해왔습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공과 인맥을 활용해 섬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것. 작년 고려와 고신총회가 통합하면서 건립된 통합기념교회 한마음교회 건축과정에서는 건축의 마중물이 되는 후원금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을 가진 본인의 회사처럼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건축을 책임지는 서장로. 본인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해봅니다. 우리가 뭐 그냥 빈손으로 왔고 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것 가지고 좀 쓰고 가면 안 좋겠나 어렵고 힘들 때 또 긴급한 상황 속에 재난을 당했을 때 피로를 할 때 우리의 손길을 피로로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의 가운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진 단란트로 쓰러진 교회를 일으키는 꾸준한 손길이 소소하지만 울림이 있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전국 각 지역 각계 각 층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에서도 대규모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종교지도자 초청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요기관 대표자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CRP 측은 오는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정부기념식과 범국민대회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해 3.1정신을 계승,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화합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온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정신적인 기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념과 종파를 넘어 종교인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그리고 노동과 농민 등 전 국민이 하나 되어 3.1운동의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3.1절에 앞서 2월 19일에는 식민지 저항운동을 체험한 국가에 종교 지도자와 역사학자를 초청해 기념 세미나를 20일에는 세계 종교인 평화기도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각 종단별 기념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CRP 공동회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분당과 냉전의 상황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맡게 됐다며 3.1운동과 주권 재민의 정신으로 한반도의 분당과 냉전의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현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와 지역과 이데올러기를 넘어서 우리 전민족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기독교교회가 모든 종파들을 넘어서서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에 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민화학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범국민대회는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거행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첫째 날 주 발제자로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기양 목사와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장 최영목 목사가 나섰습니다.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한 교회의 역할을 발제한 한기양 목사는 남측이 화해적 조치 차원으로 북에 두고 온 재산권을 포기하는 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념 논쟁이 아닌 북측 동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라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갱신운동을 전개하고 평화문화를 선도하길 주문했으며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와 헌금을 하는 기장인 10만 평화지기 세우기와 북측 사회 맞춤형 사회봉사 매뉴얼 개발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 측은 교회와 총회의 사회선교 과제를 통찰하고 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정책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취지실천의 일환으로 사회선교사 파송 예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제171회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장위중앙교회가 후원에 마련된 조찬기도회에서 서교를 전한 장위중앙교회 김학수 목사는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군선교를 통한 민족세계봉말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일 동안 군족목사 기독교 영성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중의 지팡이 경찰인데요. 전국의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는 한국경찰보금화협의회 최서구 대표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경찰보금화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관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립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쪽에 은사를 좀 주셔서 제가 대표회장으로 이번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찰보금화협의회는 국내 경찰선교와 보금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 경찰보금화협의회에서는 경찰이 특수조직이고 특수기관이고 특수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경찰서 우리나라의 286개 경찰서 또 전국에 있는 경찰청을 저희들이 순회하고 방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청장님이나 서장님들과 함께 미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또 경목실과 연관해서 잘 이렇게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선교활동하는 데 매개체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경찰선교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경찰선교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선교에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 바르고 정직하고 공유롭게 해야 되는데 보금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직업적으로 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공유로운 나라를 세우고 건강한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경찰관들의 성교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처벌이 목표가 아닌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는 경찰관들의 보금의 증거가 우리 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성교라는 부분이 특수조직이고 또 여러 가지 보완사항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경찰 보금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성교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수조직이니까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만나기가 쉽지 않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또 잘못하면 한 어떤 종교단체에만 관심 갖는다는 그런 또 여론을 또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의 짬짬한 시간들을 내가지고 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공휴일 이런 때 효율적으로 잘 접근해서 이렇게 보금을 증거하려고 할 때 또 전담 사역자도 보내고 또 전담 목회자를 파성하고 하는 일에 또 그분들을 또 생활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 경제적 그런 부분도 요즘 교회들마다 다 성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경찰 보금화를 위해서 어떤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전국 경찰서를 이렇게 순회하려고 합니다. 서장님 또 과장님들 그리고 이하 수사하시는 분들 또 경찰관들 또 이제 순회하면서 모범적인 경찰 선한 경찰 또 아주 성실한 경찰관 그리고 탁월한 경찰관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래서 더 힘을 내고 그리고 경찰관이 이 나라에 또 이 백성들의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또 선전해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한국의 백성들이 또 우리나라 민족이 경찰을 사랑하고 경찰을 아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을 위한 사역은 한국교회가 배제할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앞으로 이 경찰들을 위한 더 많은 사역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지역의 건강한 교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쌀라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사랑의 쌀라누기 행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역교회를 통해 모금을 시작해 10kg 쌀 4천포를 마련하고 340여 교회와 비영리단체 등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분들 또 찾아본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함께 그분들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시화운동을 통하여서 300만 예수 믿지 않는 부산도 보금화되고 또 이 쌀라누기 운동을 통하여서 더 많은 보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통영시 기독교연합회가 통영복된교회에서 2019 신년 할애회와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기관장과 교계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직전 회장 방수열 목사는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통영시의 보금화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48회기 전국 장로연합회 임원회와 간담회가 창원 서머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는 장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라며 양들의 마음을 읽고 기쁨과 열정, 섬김으로 헌신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사업과 감사, 회계 보고가 진행됐으며 임원 세미나와 학예 수련회 준비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평창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9 평창평화포럼이 열렸습니다. 평창평화포럼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가치를 유산으로 계승하고 평창평화정신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19 평창평화포럼 개회식에서는 2018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레흐바엔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평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평화기원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CTS 영서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아 동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위원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에 설교로 나선 CTS 영서방송 전 이사장 이대식 목사는 지역교회와 함께해온 방송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정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도와 헌신에 함께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영서방송 이사장 곽도희 목사는 순수복음방송을 위해 달려가는 방송선교를 통해 비전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 방송선교사역과 후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늘문교회에서 이기복 감독 이임식과 홍한석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은 하나님의 언약과 격려라는 주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문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2부 취임사에서 하늘문교회 홍한석 담임목사는 하늘문교회는 행복한 성도가 넘치는 교회라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이기복 감독님의 배턴을 이어받아 하늘문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과 후임 홍한석 목사에게 공로패와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괴산군 기독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괴산중앙교회에서 2019연합 부흥 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주제를 열린 연합 부흥 성회 첫날 강사로 나선 무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삭 목사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걸어야 했던 고난의 순간과 성경 배달 사역 등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괴산지역 보금화와 교회 부흥, 개인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괴산군 기독연합회는 아동센터 연합회를 비롯한 기관 후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성탄트리 점등 등 지역 섬김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 사증평교회가 지난 10일 CTS 방송선교를 위한 100만인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CTS의 방송선교 사역을 위해 마련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주중교회 연재국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간증에 나선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는 모든 사업장의 예배 생활화를 이뤄낸 기업 운영 방침을 소개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선교를 위한 100만인 기도운동 동역자를 모집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 주체로 서귀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제주도 교단협의회장 남수훈 목사는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길 바란다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단단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성문 제주교육감 등 교계와 정계인사가 참석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선난의 TV 클릭뉴스입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가 릴레이 기도회로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기도 끝에 입당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릴레이 기도회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건축을 위한 부지, 넉넉한 교회 예산, 철저한 기획과 설계, 확실한 시공과 감리. 청주 청북교회는 2017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성도가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청북교회 기도사역위원회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자라는 비전을 품고 전성도가 하루에 두 번, 3분씩 성전 건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1, 2, 3 기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3분간씩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주셔서 성전 입당이 이제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화요일 오전과 목요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드리는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2017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총 119회 진행된 기도회에는 5,584명의 성도가 참여해 성전 건축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그 결과 성전 건축이 무사히 완공되어 오는 2월 17일 첫 입주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그런 성전을 위해서 건물이 아닌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릴레이 기도회에서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가 있다며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곧 입당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한 사람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과 달리 철저한 준비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성전 건축 청북교회가 그저 건물로서만의 새 성전이 아닌 기도의 영성이 가득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민족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들도 애국 애족의 앞장선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청주 상당교회 안광무 목사와 함께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 대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한국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3.1운동 100주년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3.1절 운동 100주년 되는 특별한 해인데 가장 슬픈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 역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또 독립을 외쳤고 또 광복을 이루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행사 또 그런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100주년 특별한 행사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획하고 계신 행사 중 하나가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게 되신 건가요? 누구나 다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3.1절 100주년이나 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데 우리가 정말 나라사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표현이나 또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들을 어떤 모습으로 할까 또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냥 교회 차원의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날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3.1절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 이게 뭐 교회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좀 범 청주 시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좀 특별한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계획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지금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언제 또 어떤 식으로 걷기 대회니까 또 몇 킬로를 걷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뭔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와 또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뭐 그런 특별한 장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 3.1절 100주년이나 된다는 어떤 특별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청주의 중심에 흐르는 무심천이라는 천변이 있어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특별한 의미들을 생각하고 3km 구간 또 5km 구간을 같이 걸으면서 함께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끝나고 나서는 뭐 경품 추천도 같이 하고 이것이 뭐 교회만의 어떤 차원에서 행사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청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축제와 또 화합의 장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사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청주라는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또 한번 되새겨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행사 기금으로 어떻게 또 뜻깊게 사용한다고 들었었는데 네, 청주 지역의 독립유공자들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돕기 위해서 여러 후원금도 좀 모금을 또 하고 있고 좋은 취지가 잘 소개가 돼서 여러 학교나 또 병원이나 또 기관에서 많이 후원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나라 사랑 걷기 대회를 통해서 단순히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특별히 이번 나라 사랑 걷기 대회에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희 상당 교회가 올해 2019년도 특별히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회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간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사들을 좀 기획을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만의 어떤 자체적인 행사 또 교회 성도들만이 또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를 보다 더 또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취지와 또 사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선교적 교회, 이걸 이제 슬로건으로 지역을 섬기고 계신데 선교적 교회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지 말씀을 좀 이어주시죠. 본래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 첫 출발은 그 자체가 선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정체성과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서 출발을 했던 그 교회에 본래의 그 정신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날 좀 실추되어 있고 또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에 정말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해야 될 그런 역할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교회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과거에는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끔 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뭔가 변화를 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세상의 눈높이에 마치 목회 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궁금한데 그 중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주의 라운리치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상당교회 부임한 지 올해가 이제 4년째 되는 해인데 첫 해 부임해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어려운 미자립교회나 또 그런 정말 귀한 찬양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는 어떤 그런 발상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교회가 성가대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각 여전도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교구나 아니면 어떤 성가대 차원에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가서도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울리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선교적 교회 슬로건 계속 진행을 해오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간증이라든지 나누고 싶습니다. 청주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 지형상 보면 굉장히 센터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도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웬만한 지역은 1시간, 2시간이면 다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치회나 선교회나 어떤 여전도회 모임을 좀 더 분산을 시켜서 어려운 교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 위자리 교회 그런 교회로 저희가 나가서 같이 그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교회만이 아니라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많은 시민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위 말해서 강도 만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 좀 지향을 해서 지향점을 어떻게 잡고 사역을 해야 될지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액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지역사회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로 와라라는 대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함께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각들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걷기 대회도 계획하고 계시고 선교적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사역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선교를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어떤 사역이나 활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죠. 선교라는 것이 그냥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고 선교라는 것은 그럼 특정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역할을 하시는 선교사님만의 역할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또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된 타겟이 그냥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그런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여러 기관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를 조금 더 더 나은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과 어떤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 자신의 어떤 사명을 망각했을 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가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최근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속이 상하고 슬픈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그 무너진 이미지들을 실추한 이미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이고 본래 그 사명과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였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한국교회를 다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어 보기 시간에는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주상당교회 안광국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날씨예보입니다. 동풍영향으로 14일엔 강원영동에 눈이 오겠고 15일엔 기압골향으로 전국에 빛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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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